원펄스님입니다 오랜만에 소개팅을 했어요 소개팅을 했는데 이야기가 잘 나누어지다가 상대가 자기 신문 4개 본다면서 조중동의 국민일로 뽑아본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다 자신은 유승준을 좋아한다고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초면에 썰전을 벌일 수도 없고 적당히 얘기 갖춰서 집에 오는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나이도 많지 않은 사람인데 제 인생 최악의 소개팅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 100번 생각해도 만나지 않는 게 좋겠죠?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나라 만나지 말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대단하네요 조중동의 국민일보보고 그럴 수 있어요 거기를 분석해가지고 저는 조선일보 정말 열심히 보잖아요 매일 매일 AI가 조선일보만 계속 보여줘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유승준 씨를 저는 유승준 씨 옛날에는 좋아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또 유승준 씨 입국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 그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끝난 사람이면 그리고 대중문화인인데 이미 대중의 판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입국까지 금지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해보자 이렇게 토론해보자 그런 쪽이었는데 요새 하시는 말씀은 보면 너무 이분이 이상한 유튜브나 이상한 내용을 너무 많이 봤어요 국회의사당 미국 국회의사당 쳐들어간 그 분들 거의 대부분 이상한 유튜브에 유튜브 보고 잘못된 현혹된 정보를 가지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참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유튜브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정보가 아닌 유튜브에 빠져들어가지고 국회의사당 가는 일 그런 일 없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얘기 듣고 아무데나 글 쓰다가 취업 취업 어렵게 공무원 취업했다가 잘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그걸 봐주고 거기에 그걸 동조해주고 그 얘기를 퍼뜨리고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엠번방 뭐가 잘못됐냐고요 볼 수도 있지 아니에요 보면서 돈 주고 그 사람이 조주빈을 박사방을 다 키웠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봐주는 사람들